4. 문정민 선수 4. 문정민 선수 파5 6번 홀 두 번째 샷 올라왔습니다 아 잘했는데요 완벽한 이글 찬스인데요 단숨에 두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언으로 핀 앞쪽을 공략을 잘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루키들의 드라이브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신인 윤희나가 1위 그리고 문정민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투혼을 한 위치가 지금 바로 2위치입니다 아이언으로 완벽한 이글 찬스를 만들어냈죠 네 나이스 이글 잘했습니다 단숨에 두타를 줄이는 문정민 오늘만 세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단숨을 잘 줄이고 있죠 유건더파 8위고요 아하 네 두타를 줄였다는 의미일까요? 네 네 data 한글자막 by 한효정